녹화 이어서 에피소드 3 버섯 수정 그리고 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석화에 걸린 놈들이 있어서 그놈들을 되살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냐? 네, 교회 가보니까 어떤 신부님이 할아버지인가 뭔가 알지도 모른다고 해서요 아, 알고는 있긴 하지 정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세 가지 재료만 쓰는데 베르레버섯, 리에테넨, 수정, 그리고 그리고 물 물이요? 그냥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 그러면 좋겠지 하지만 아니야 지역 핍숙해에서만 생성되는 미네랄 합류로 퍼센트인 물만 해야지 광천수라고 불리는 희귀한 물이야 과거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요금은 요즘은 환경에 오염돼서 구하기가 힘들지 광천수라 수정은 혼돈에 습했다 그럼 그 물은? 그건 나는 모르지 헐 이놈이 가르쳐도 되드는 거냐? 칫 어쨌든 버섯이랑 수정이랑 구해와봐 네가 불안의 아들이라 신경 너무 쎄겠어 불안이라면 우리 아빠? 어떻게 아세요? 네가 쓰고 있는 그 두건 때문이다 정말로? 혼돈의 숲은 왼쪽에 들어와서 위쪽으로 가면 사막건문소 아래쪽에 있을텐데 아차 그러지 그곳에는 예전에 결계천호... 아 깜빡하고 있군 먼저 수정이로 구해와 조심해 조심해 네 근데 제가 왜 쓰러졌죠? 에이.. 그래 그거 언니가 돌에 걸렸어 돌에 걸려서요? 이런 채는 돌 같은 거 없는데 위험해서 밖에다 버렸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구해라 알겠어요 잠깐 이걸 가져가라 페이스트 이건 뭐죠? 마법사야 너라면 마법을 사용하시니 읽어봐 네 알겠어요 친절한 NPC님 감사합니다 그래 세이버 먼저 하고 스킬 마법이제? 이거 영웅의 문장 3회복 일단 빵이긴 한데 참이슬 국민소주 오소모 5를 소모하는데 모자르네 레벨업을 해야 되나? 흠 다녀올게요 할아버지 기다려봐 왜요? 이걸 가져다줘 이게 뭐예요? 내가 썼던 거 알았어요 멋없다 어차피 너무 쓴 거니까 하지마 멋있는데? 쓸 수 없기는 써보면 되지 헐 진짜 못 쓰네 에이 아쉽다 가도록 합시다 레벨업을 해야 돼 경험치가 진짜 쪼끔 오른다 진짜 쪼끔 진짜 얘한테만 저 곰이 보이네 와 컴온 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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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얍 육 육 머리 쓰네 이게 육 육 육 핑크핑크하다가 머리를 쓰네 핑크핑크하다가 머리를 쓰네 핑크핑크하다가 머리를 쓰네 뭐야 빗나가네 자꾸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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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숨어있네 얘 저기 잡으러 가기 싫다 육 육 굳이 저기까지 가서 육 육 육 육 육 육 colleagues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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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 네 육 아 곁 검은 오른쪽에 있는데? 아! 아퍼! 이게 머리를 써 오른쪽으로 먼저 분명히 이쪽으로 가면 있겠지? 는 무슨 슬라임이 있네 아! 어차피 제자리로 오는구만 됐다 뚠뚠뚠 뚠뚠뚠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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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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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조각을 먹자 딜리셔스 딜리셔스 자... 그... 검이 어디 있을까? 뭔가 길이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아 여기 아닌데? 더 올라가야 되나?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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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채목 뻥같이 생긴게! 딜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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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 재단 가는덴데? 어딨지? 딜둥! 친구 딜둥! 뭐지? 어 녹슨 목걸이를 하셨다 빵 먹자 그리고 반범이 더 약하네 더 약하고 마법력은 올라가는데 공략이 낮아지네 흠 낚시 개찌랑이 뭐가 잡힐까? 보거를 바꿨다 낚시를 해볼까? 뭐가 잡힐까? 공지를 해놔깝다 이제 없네 아, 검 거머듣고 싶은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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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그래 핑크가 오고 있어 좀 있으면 레벨업인데 아 아 무슨 슬라임이 이렇게 강해 어 어 어 어 어 거버리겠다 이건가 얻었다 어 찾았다 갑시다 바벨업 보내 보호 아 그렇다 여행이네 그래도 신기하게 어느정도 귀를 외우고 있네요 디든 뚜똜든 따다든 뚜두든 따다든 쇼롱 두둔 두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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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귀엽다고 해봐 할아버지 뭐야 도로 어려진거야? 그래 어려졌다 두두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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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는데 왜이러지? 역시 그냥 내가 껴도 되나? 검을 모형 무기 아저씨가 잊어버렸다는 검을 모형 아 모형이라고? 아 이렇게 생겼다 뭐지 쟤는? 여건이 여건이 어디있지? 저장하고 싶은데 그 다음엔 갖다주러 갔다가 아니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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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경쓰네 옆에 저게 있으니까 이번엔 이거요 어? 어휴 알았어 50년 전이에요? 어? 변형이 없지 기분 탓이겠죠? 기분 탓이겠죠? 그렇습니다 불귀신어? 싫어 싫어 어디로 가라고 했었지?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라고 했더라 기억이 안나네 콥 될아버지가 길 같은 게 있나? 없군 hill anywhere 그낙 난 잊지 ут 임 Quant 여긴 뭐하면 되지? 나무? 쎄보인다 아퍼 느리구나 귀엽다 너무 느리다 아아 너무 쎄 그냥 앉아빵을 해야겠다 아이템 좀 먹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레벨업 뭐지? 안보여 이리와 컴온 더 더 많이많이 와 여기면 되겠다 아, 이게 아, 아파 너무 쎄 쎄도 너무 쎄 아, 안전빵 귀찮은데 방어량만 좀만 높았어도 뭐야 어, 이거 시원을 아우 너무 약하다 진짜 경험치도 그렇게 많이 안주는데 경험치도 많이 안주는구만 귀찮은 녀석이잖아 홀리 스피리츠 뭐 뭐지 아직도 정말 끈질기군 다시 한번 와 대단하다 휴 정말 맥지판 하나 엄청나구나 뭐 뭐야 넌 저는 혹시 다 봤냐 아니 봤습니까 아 네 아니 뭘 그런건 중요하지 않아요 작 아까 했을때 아니요 못봤어요 그럼요 조심히 돌아다니세요 이 끌린다 뭔가 끌린다 갑자기 뭐야 오늘 닮은거 같은데 마법진같은게 있네 뭐지 여기 갈수있나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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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래에 있는거 아니었어 때리기가 가능하네 나의 경험치가 되어라 나의 경험치가 되어라 나의 경험치가 되어라 다시 반 Basiques 19iew 1개 홈터였는데 1개 1개 홈터가 되기엔 정말 민첩의 날개를 얻었다. 민첩의 날개? 공격에 떨어지니까 좀 그런데? 얘가 아직 마곡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도 없네. 오 여기 이쁘다. 세이브 했고. 하늘같은 게 있네. 어? 끊겼어. 천 왕님 어서오세요. 와 이쁘다. 리허는데?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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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t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도 길 있나? 어 있네? 우기 위로 갑시다 다시 defensive. 뭐가 없네요 네 고마워요 어 여긴 있다 뭐지? 어? 두개밖에 못 누르네 어디서 소리가 나요? 여기? 어디서 뭘 부과된거지? 어쨌든 다왔다 빨간색있다 러일템 갔나? 뭐야 없잖아 뭐지? 핑크 후레쉬 옐로우 후레쉬 블루 후레쉬 그린 후레쉬 레드 후레쉬 프리즘 후레쉬다 오케이 지구방이 돼 후레쉬맨 뭐해 너희들은 우린 지구와 위가 닥쳐왔음을 느끼고 우주 멀리서 후레쉬 별에서 나온 다섯 명의 공사 후레쉬맨이다 후레쉬맨이라고? 왜 갑자기? 동물상자라고? 근데 왜 웃지 진짜? 분명히 깡통 막은 녀석이 건전지가 떨어지는 만에 지구를 떠나는 것까지 기억나는데 에휴 최악을 지키기만 노력하면 돼 그래 바로 그거야 당연하지 어... 후레쉬맨은 아닌가 콕 이놈이 우리 비밀을 눈치채다니 무슨 소리? 시끄럽다 우린 어쩔 수 없지 이만 확한다 오케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사라지지만 다음에 만날 때는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오 오웅 대체 뭐야? 어이겁네 신경쓰지 말고 소장이나 쳐서야지 으으.. 레어템인줄 알았어 이쯤에서 녹화 한번 끊을게요